나 당신 사랑해요. 그러니까 나랑 만나요. 왜? 안이 안 좋아?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니야.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만. 그냥 모른 척 해야 합니까?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물어야 합니까? 원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이니까요. 두 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하자. 에이. 내가 또 부르면 이렇게 올 거면서. 당신은 날 어디까지 믿어? 기운 내세요. 진짜 힘든 건 지금부터거든요.